도소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문헌 사과집 서거정 15세기 입니다. 도소주, 도소, 원문입니다. 권영문이구요. 오늘이 바로 원일인 때다. 오늘이 올 봄의 입춘이라 한때 좋은 명절을 떠나고 나서 멋진 이웃과 함께 즐기게 되었네. 소반의 채소는 파, 싹이 보드랍고 동예술은 즉백향이 진하구려. 도소주는 누가 최후의 맛이 더 없는고 나이 젊은 사람에게 부끄럽구려. 이렇게 서거정이 작성한 흙슨 사과집에 도소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